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인터뷰 아르곤 조현철 영화계에서 꽤나 잔뼈가 굵은 배우 조현철이 브라운관에 처음으로 얼굴을 비췄다. 지난 26일 종영한 케이블 TV TVN 월화드라마 아르곤에 출연한 그는 급중 낙하산으로 방송국에 들어왔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기자 허정태 역으로 열연했다. 그는 독특한 매력으로 아르곤의 신스틸러로 떠올랐다. 그러나 방송에서와 달리 실제로 만난 조현철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능구렁이 같은 허정태를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다. 낯을 심하게 가렸던 탓일까. 조현철은 다섯자 토크라도 하려는 듯 모든 질문에 짧게 답했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에게 한 문장 이상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 일상적인 질문을 던져도 조현철은 단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속삭이는 것 같은 그의 목소리에 어느 때보다 귀를 쫑긋 세워야 했다. 계속되는 정적의 평소라면 거슬렸을 잡다한 소음마저 고마웠다. 궁금증을 해결하려 만난 인터뷰에서 오히려 그에 대한 궁금증만 더 얻어왔다. 당시 현장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그의 대답과 말투 그대로를 살렸다. 믿기 어렵겠지만 다음은 조현철과 진행했던 실제 일문일답이다. 조현철과의 일문일답. 아르곤이 끝났다. 종영 소감 부탁드린다. 생각보다 짧아서 후련하기도 하고. 아르곤은 유난히 많은 멤버들과 연기했다.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나? 다들 고생하신 것 같고. 다른 작품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르곤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 아직 선택할 입장이 아니라서. 종태라는 역할이 특이하다. 낙하산인데 열심히 하는 인물이다.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다. 처음 허종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안쓰럽고 웃기기도 어떤 부분이 안쓰러웠던 건가? 계속 실패하는 부분이 그럼 어떤 부분이 웃겼나? 캐릭터 자체가 남들을 웃기기 위한 캐릭터여서. 그냥 단순히 남을 웃긴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수를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원래 캐릭터는 어땠나? 원래 시나리오 상에도 그런 역할이었나? 아님 연기를 하다가 성격이 바뀐 건가? 원래 그랬는데? 감독이 캐릭터 성격에 대해 지시도 해줬을 것 같은데 캐스팅할 때부터 그냥 나처럼 하라고 하셔서 원래도 허종태 같은 성격인가? 급중 허종태의 성격은 소극적이다기보다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지 않냐? 허종태가 본인 성격 그대로 연기한 거라고 했는데 연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살리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빼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나? 생각하고 연기하지 않는데 그냥 상황에 맞게 급중 허종태의 거지 분장도 인상 깊었다. 디테일이 궁금하다. 분장을 하는데 오래 걸렸나? 오래 안 걸렸는데 분장을 하는 장면이 힘들진 않았나? 어떤 생각이 들던가?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럼 별 생각이 들었던 장면은 어떤 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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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우희 씨랑 잘 주고받은 것 같았어요. 배우 천우희랑 극중에서 자주 붙었다. 천우희와 이야기는 많이 했나? 그는 말이 많은 편인가? 두 사람이 연기한 이현화랑 허종태는 극중에서 굉장히 닮아 있다. 시작점은 물론 다르다. 이현화는 흔히 말하는 흑수저고 허종태는 금수저다. 연기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렇다면 허종태 입장에서 이현화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진 않았나?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어서 다른 배우분들과는 어땠나? 처음 조현철 씨를 보고 어떤 말을 하던가? 나중에는 친해져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배우들과 많이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작품이었다. MBC, KBS 파업과도 겹치면서 많은 화제가 됐다. 당시 촬영장은 어땠나? 감독이나 다른 배우분들의 분위기는 어땠나? 감독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안 하셨는데 원래는 영화에서 얼굴을 비추던 배우다. 사실 드라마랑 영화랑 매력이 다르다. 드라마는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기할 수 있다면 영화는 긴 호흡으로 극에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크게 다른 것을 못 느끼겠는데 드라마에 계속 출연할 계획은 있나? 기회만 된다면 원래 꿈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싶었다고 하던데 영화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뭔가? 당시 영화 산업이 호황을 맞아서서 요즘은 다시 한국 애니메이션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럼 작품을 준비하거나 글을 쓰고 있는 게 있나? 아직은 생각해본 장르는 있나? 글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라.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 싶나? 건강하고 젊은 한글자막 제공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